반갑습니다. 뉴욕 캐델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또 우리가 잘 먹고 즐겨 찾고 있는 여러 생선들 중에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인간인 우리 사람들도 이제 노년이 되면서 은퇴를 하면서 어느 곳에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신 은퇴자들이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펠라치아 산맥의 남쪽 지역인 더슨벨이라는 조지아주에 있는데요. 오늘 정보로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표와 차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도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다른 주로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 곳이라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플로리다 주를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은퇴자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플로리다 주는 미국의 가장 동남쪽에 삐죽하게 길게 나온 튀어나온 반도입니다. 반도 그러니까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지역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는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을 따라서 길게 자리 잡은 캘리포니아 주도 플로리다 주만은 못하죠. 플로리다 주의 해안선은 무려 2100km가 넘고요. 캘리포니아의 해안선은 1300km 정도가 됩니다. 플로리다라는 이름은 스페인말로는 꽃이 피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르셨던 분들 많죠.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은퇴 후에 살려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 정의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우선시하고 생각을 할까요? 은퇴를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은퇴 지역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온화한 기후를 선호하죠. 따라서 날씨가 좋고 겨울이 덜 추운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이죠. 은퇴자들은 종종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재산세, 프라포리티 텍스가 낮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지역을 찾게 됩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별로 다를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재산세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에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는 주정부나 지방의 정부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각 주의 세법에 따라서 세율이나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미국의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살고 계시는 주의 정부 웹사이트나 재정부 또는 재산세에 대한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의료시설입니다. 은퇴한 후에 가장 건강상태가 중요하죠.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요소. 은퇴 지역으로 선택이 되는 곳은 종종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있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 공짜도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은퇴자들이 미국의 특정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플로리다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은퇴자들이 몰리는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서 월스트리저널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에펠라치아 남부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에펠라치아는 북미 동부의 북동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있는 산맥입니다. 에펠라치아 남부지역에서도 조지아주의 돌슨 카운티가 은퇴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애틀란티시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진 돌슨 카운티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적했던 시골마을이 와이너리와 고급 은퇴자의 커뮤니티로 바뀌었다라며 밀려드는 퇴직자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고요했던 곳이 은퇴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돌슨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카운티로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도슨 빌리지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 중에 하나는 도슨 빌의 잔경관이 아름답고 산악지역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방센서국 자소에 따르면 돌슨 카운티는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 상위 5개 카운티에 포함이 됐습니다. 돌슨 카운티의 인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5%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은퇴자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돌슨 카운티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지난 2022년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돌슨 카운티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4.1%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몰려드는 은퇴자로 인해서 주택가격도 치솟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 많이 사용하시죠? 이 진로우의 주택가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돌슨 카운티의 주택가격은 4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택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9%인데 그것을 웃도는 수준이죠. 은퇴자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플로리다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플로리다는 낮은 세금, 따뜻한 날씨 등으로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뉴욕커가 플로리다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30대에서 40대에 은퇴한 신흥 부자들도 들어오면서 플로리다는 점차 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뉴욕과 시간대가 같고 비행기로는 2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죠. 뉴욕의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미국인들의 이주하기가 좋은 곳으로 선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수합병 분야에서 일을 한 뒤에 은퇴를 했다라는 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로리다는 식당에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지쳤습니다. 여러 이유로 도슨 카운티로 이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슨 카운티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세금이 낮은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체로 따뜻한 날씨에 낮은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도 은퇴자들이 몰려드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에펠라치아 북부와 에펠라치아 남부는 극면하게 대비가 된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웨스트 버지니아나와 켄터키 동부를 포함한 에펠라치아 북부지역은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펠라치아 남부지역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 돌슨빌이라는 곳의 전체적인 정보를 도표로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 산맥 지도를 먼저 볼까요? 보시면 에펠라치아 산맥은 동부 오른쪽에 위치라고 이렇게 길게 뽑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키 산맥은 서쪽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멕시코 시디까지 해서 줄게 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는 이 에펠라치아 산맥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하게 된 이 돌슨빌이라는 지역은 바로 아틀랜타하고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이 아틀랜타, 그리고 워싱턴 DC하고의 거리, 신시네티에서의 거리,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위 개인소득을 한번 볼까요? 이 조지아주에 있는 돌슨빌은 현재 3만에서 4만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평균 개인소득은 6만에서 7만 사이를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조지아주의 개인스빌이라는 것은 조지아주의 도슨빌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현재의 전체의 조지아주, 조지아주의 평균치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도슨빌이 여기 있는데 학사학위의 졸업자의 수료율이 현재 한 2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 다음에 가장 많습니다. 현재 학사위의 석사학위 출신자들이 현재 한 5%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조지아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곤율을 한번 볼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슨빌의 빈곤율은 다른 조지아주에 비교를 해서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 퍼센트를 봤을 때의 그래프가 낮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만큼 빈곤율이 적다라는 소리겠죠. 다른 조지아주에서 현재 게인스 비율이 가장 높은 15%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더슨빌은 현재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상태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주홍색이죠. 벌건디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기혼자,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 컬러는 이혼, 미혼인 게 옐로우입니다. 그럼 현재 전체 조지아주를 비유를 했을 때 이것도 평균치를 볼 수 있는데요. 기혼자의 비율은 현재 대략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소득계층별 가구 비율을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꼭지점을 이루는 것은 현재 7만 5천에서 10만 달러의 연 소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슨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의 펠로엔토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의 인컴을 보여주고 있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했다 보면 돌슨빌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민권 취득 기준을 인구분폐별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벌건디 컬러를 볼 수 있다는 미국 출생이고요. 그리고 현재 귀하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민을 결정한 다음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겠죠. 미국 출생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78% 정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출생자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고요. 다른 초지아주의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에서 80%가 시민권자 가격대별 소유주택을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공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가구 즉 가격대 주택규모에 따른 가격대 분포가 그렇습니다.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수준인 집들이 많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타운들에 비해서 더슨빌에 있는 집값이 조금은 높지 않겠는가 더슨 카운티 내에서 더슨빌이 조금 더 높은 거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준으로 평균치를 본다면 그 평균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슨 카운티와 더슨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30만에서 50만 달러 그렇지만 여기에 더슨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에서 30만 달러 선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종별 중위 가계소득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23만, 4만 달러가 되겠죠. 23에서 24만 달러 히스패닉입니다. 히스패닉이나 레티노, 라티노 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백인입니다. 백인이 분포가 5만에서 10만 사이 정도가 되니까 한 7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가계소득이 그렇습니다. 히스패닉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세대주 인종별 주택수를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주택수는 백인이 가장 많은 주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뉴욕주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비교의 그래프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빨간색인 아시아인 아시아인이 두 번째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트냐 아니면 자가 소유냐를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유주가 60%가 좀 넘는 숫자고요. 세입자, 즉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 정도가 밑으로 밤보다는 좀 밑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더슨빌의 조지아주가 전체적인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중위소득을 한번 볼까요? 조지아주의 더슨빌과 더슨 카운티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란색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여성이고요. 전체 미국의 평균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종별 빈곤율로 봤을 때에는 더슨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의 미국인이고요. 두 번째의 빈곤율의 꼭지점을 본다 그러면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빈곤율이 낮은 블루 색깔은 백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슨빌의 중위 연령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여성이고요. 파란색은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평균 나이는 35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7세 정도 대략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지아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젊다고 볼 수 있겠죠. 더슨빌의 현재의 렌트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매년 변화의 상황을 봤을 때 세입자의 분포는 비슷하게 가지만 소유자의 분포의 그래프는 2020년부터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슨빌의 성별에 따른 중위 소득을 볼 수 있으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갭의 차이는 대략 한 만 달러 정도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요. 더슨빌에 있어서의 집이 얼마나 새 거냐 언제 지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숫자를 포시하고 있는 30%를 넘어선 35%의 비율을 보고 있는 것은 지은지가 2000년대에서부터 2009년도에 지은 집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 이 색깔의 그래프가 높다는 것은 1990년대에 지었지만 더슨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지은 집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남녀 구분으로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여기가 25% 남성을 볼 수 있고요. 여성은 35%를 볼 수 있으니까 이 갭의 차이는 10%의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학사학의 비율이 동일한데 그리고 게인스빌도 동일한데 조지아주에 있어서 특히 밀튼과 더슨빌, 켄튼 부부는 여성과 남성의 학사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 되셨습니까? 가볼 만한 장소의 정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또 알게 되는 하나의 미국의 한 곳, 카운티의 내용, 이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알람 설정도 함께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